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모자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한나입니다 그녀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운명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5절과 6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요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 보시면 요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누가 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 한나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운명 아니 예정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19절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11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19절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나가 자카르로 했더니 11절 하나님께서 자카르로 반응을 하십니다 19절 자카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 관심을 가지셨다 돌아보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세 가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생각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생각하시느냐 믿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내리에 내 자신 나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벽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화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뿐일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뿐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과 28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계속 제 눈에 꽂혀서 떠나지를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한 자세로 27절과 2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요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요하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요하께 경배를 하니라 다시 정리하십시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27절, 28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27절과 28절은 한나가 두 번째 드린 기도입니다 첫 번째 드린 기도는 11절이죠 이 11절과 27절, 28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1절에서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서원이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주목하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거를 요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현장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갚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놓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 하나님께 너희가 서원을 했느냐? 갚기를 드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메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실했을 때, 답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내가 서원했던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깨달음으로 이 본문을 넘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그런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키우겠다 하는 서원입니다 당시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이란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헌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예, 세 번째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신부나 수녀나 저 성녀들 외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머리를 깎지 않냐는 사람을 만나면 아, 저분은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트레이드마크는 머리를 깎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 주시면 내가 삭돌을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을 거룩한 아들로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평생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끔씩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자녀를 아들을 얻은 후에 그 자식을 목회자의 길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역자의 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으로 키울 때는 반드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떼어놓고 그 성전에서 자라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예외 없이 집에서 나와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떼어놓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엘과 동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잘나시는 삼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뜻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분명히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성장했습니까? 집입니까? 성전입니까? 그는 자기 집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며 활을 쏘면서 사냥도 했습니다 그의 거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시린이님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사모엘을 낳았습니다 꼭 성전에서 키워야 했을까요? 한나가 얼마든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듯이 여러분, 이 한나가 사모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떼어놓지 아니해도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의 행동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선도 그렇게 크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삭도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나시린을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냥 집에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비켜갈 수 있는 여지, 길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을 다잡는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서원을 갚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약속했던 것을 억지로라도 실천에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묵살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상인장 3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기에 반응이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요하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한나가 아이를 선물로 받았던 것은 단순히 그가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지난 여름 캐나다에 머물 때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내리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공 정유선 교수는 세 살 때의 뇌성마비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긋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를 내뱉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은어장애와 지체장애 가운데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원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녀는 스스믹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기적은 절대 기적처럼 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름이 있었기에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의 유성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앞에 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처럼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느냐 한나와 같은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아홉 명의 나완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주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냥 가버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모엘상 13장 12절에 보시면 부득히 하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리화는 곧 사울을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그것을 얼마든지 번복시킬 수 있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묵살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가 어제 아침에 88번을 송출하더라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말입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용돈을 종이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한 번도 종이돈을 용돈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동전을 딸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이 손자의 손에 들려진 종이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를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데려서 아이 손에 지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원짜리를 잘 다리면 천이백 원이 됩니까? 천원짜리를 다리지 않고 구겨진 상태로 가져가면 그게 팔백 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정성인 거예요 정성인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자매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바깥에 나가지 않고 서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집에 안 가시고 서겠어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조금 지체를 해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가려고 지금 2부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 자매가 제 앞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집사님은 평소에 2부에 참석하시는 분인데 오늘 왜 1부에 참석했습니까? 했더니 그 자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가 1부 때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서 제가 1부 때 말씀을 듣고 2부에 한 번 더 들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정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용서할 때도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믿음에도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정성이 담긴 한 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2장 21절을 마무리하면서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 몸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기 돌보시사는 생각하시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니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세 아들 두 딸이 아닙니다 은혜와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나온 날들보다 남은 생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제의 길에 빛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